주식회사 렉스바 전기관전 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을 포함하여 15개국을 현재 수출하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부터 저희들이 알리바바닷컴에 가입을 해서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현재까지 운영을 계속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리바바닷컴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는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사이트 중에 하나 이렇게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가입되어 있는 회원사 수, 특히나 운영되는 시스템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소기업같이 조그만 회사들은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데서 상당한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로서 제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닷컴에는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그 서비스를 가입한 지 한 4주 만에 저희가 터키 버요로부터 2만 5천불의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알리바바닷컴에서 제공하는 트레이드 매니저라는 실시간 온라인 상담 시스템은 저희에게 큰 도움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알리바바닷컴은 저희 넥스바에서 해외 어이와 발굴이나 해외 신규시장 개척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을 이용하시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이 쉬워집니다. 컴퓨터에 자신이 없어도 영어에 자신이 없어도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알리바바닷컴을 이용하시면 쉽게 배우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 240개국 수천만개의 버요와 공급업체들이 이용하는 세계 최대의 전자무역시장 알리바바닷컴에서 새로운 버요와 발굴,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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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